이게 제일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번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립을 보드로 빨리 올렸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엉덩이를 빼주면서 잡아주시고 힘으로 이해 되세요? 그래서 다시 처음 자세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뒤로 처음 가면서 자세를 잡고 밀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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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나와요. 밀어서면서 내가 힘이 중요해요. 그냥 그때를 이렇게 꼽으시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잡고 연속을 당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어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훅과 힘을 잡고 오늘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밤에 다시 잡고 일어서면서 저 jakimrock euhh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살짝 무릎이의 상è에서 상자 côtéeros 으락 자 다시 내리자 바다 극 내리자 바다 셋 골고루 조심하세요 제가 자퇴한다 쩔고자 마자 지금 그게 아픈 포기 정상듬기 자, 또 자꾸 이랬어 하시죠? 조고자 분들을 순직으로 점프할 때 살짝 기를 점프할 때 팔 점지 말고요 팔 점지 쓰지 마세요 화이팅 옮겨입고 오른쪽에 섬경 뒤로 쯔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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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박상라 시작하는 사람! 박상라 신고세요! 박상라 신고세요! 박상라 신고세요! 박상라 신고세요! 박상라 신고세요! 박상라 신고세요! 박상라 신고 Irисл 박상라 신고 seg 박상라 신고ん 박상라 신고기 네! 부끄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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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